네 도보 거리내에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초역세권 영어라고 하죠. 맥발자국 걸으면 집이 있어요. 있어요. Yes. It's 그게요. Within. 이게 네인가 봐요. Working. Working? 도보. 오케이. Yes. It's within working. 거리. 거리가 없어요. 거리. 힌트 드릴 수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드려요? 거리. 첫 번째 철자 드릴 수 있는. 네. D. D. 이렇게 심각한 단어를 여기다 써요? 그렇습니다. This. 여러분. 아시나요? Distance. 오케이. 아마 여러분 중에 왠지. 혹시 length. 뭐 이렇게 쓰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길이라는 뜻인데. 거리. Distance. 스펠링 확인해 주시고요. Yes. It's within walking. Distance. 그럼요. 당연히 쓸 수 있죠. 선생님 제가 이 거리를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스펠링이 너무 완벽했어요. D. I. T. A. N. C. 이 거리를 나타내는 게 바로 distance가 되겠습니다. 자. Within이 어떤 단어 같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 네에요. 그렇죠. All right. So within이라고 하는 것은 뭐 뭐에 네. 확실하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기를 나타낼 때는 여기 상관없이 왜 예전에 within 30 minutes, in 30 minutes. 차이를 제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죠. Within 30 minutes는 확실하게 30분 안에. 안에 들어와야 되고. In이라고 하는 건 얼마 있다가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채워준다 라는 느낌. 오케이. 그거는 이제 시간에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 차이도 있다는 거. Within은 거리상으로도 이 안에 확실하게 떨어져야 돼요. 자. 근데 어떤 거리 안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이 집이. 어떤 거리 안에? Walking distance. Walking distance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예 덩어리로 암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within walking distance.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걷는 거리 안에 있는 이라는 뜻이 돼요. You understand? 네. 그러니까 이게요. 거리가 그 street이 아니고 그 시간이잖아요. 그 거리요. 그래서 어디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할 때. 네. Within walking distance. 아. 이 전체가 다 형용사구나 라고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부 다요. 네. 그래서 어떤 건물이 예를 들어 is 형용사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건물이 within walking distance 안에 있다. 이걸 다 외워버려야겠네요. 전체를 형용사처럼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쓸모가 있죠. 사실은. 그리고 발음할 때 아까 전에 처음에 두 번째는 괜찮으셨는데 김민희 씨도 이걸 working이라고 했어요. 누가요? 이 분이 여기 초록색 옷 입으신 분이. 새싹. 새싹. 새싹이 괜찮아. working이 아니라 L 발음은 아예 빼셔야 돼요. 해볼게요.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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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ing distance. 좋아요. 한 문장만 해 볼게요. 그 슈퍼마켓은 도보 거리 안에 있어요. 그 슈퍼마켓은. 새싹. the 슈퍼마켓. the 슈퍼마켓. is. within walking distance. your girl is walking distance. yes. very nice. 형용사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형용사니까 비동사가 당연히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the 슈퍼마켓 is within walking distance.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k. yes. it's within walking distance. yes. it's within walking distance. working이 아니라. walking. distance. 좋아요. very very nice. 자. 우리 이렇게 해 봤고요. 여기 타임 해 볼까요. 뭐가 날아올까. 아유 나 미치겠네요. 오랜만에 마순이가 많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꼬리가 달려있네요. 네. 지금 앞이. 일명 아이돌 가발이라고 그러는데. 앞머리. 아 됐나요? 짠. 네. 자.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제가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 집이 너무 잘 구했어요. the owner renovated everything. 와. it looks like a new house. is this house close to the subway station? yes. it's within walking distance. 2시간 반만 걸으면 돼요. 오. 너무 잘 구했대. 잘 구했지. 자. 이거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 같이 나눠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제가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 아. the owner renovated everything here. 와.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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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해 봤구요. 바꿔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작.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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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션? 정말? 예, 대박, right? 자, 이렇게 해봤고요. 우리 그렇다면 전체 대화를 들으면서 정리해볼까요? 그럴까요? 전체 대화 주세요. 네, 같이 한 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owner renovated everything. The owner renovated everything. Wow, it looks like a new house. Wow, it looks like a new house. Is this house close to the subway station? Is this house close to the subway station? 마지막으로, yes, it's within walking distance. Yes, it's within walking distance. Oh, you got 발음도 꺼내줬습니다. Within walking distance. Yes. 자, 그럼 가서 감탄 많이 많이 하고 오도록 하세요. 갔다 올게요. 해결해 볼게요. 미션 해결. Nice. Wow. The owner renovated everything. Wow. It looks like a new house. Yeah. Is this house close to the subway station? Yes, it's within walking distance. All right. We made it again. 이런 것도 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럴까? 그 housewarming party의 호스트로서 그리고 게스트로서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이거를 한 번쯤은 차근차근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욕심나는 또 영어네요. 요번에는요. 욕심내는 게 좋습니다. 네네. 아, 그나저나 최근에 그 여기 무슨 뭐 삼겹살집 갔다 오는데 되게 좋다면서요. 두툼한데요. 오, 거기 거기 혹시 멀어요? No. It's within walking distance. Okay. You know what? I'll walk there. 오늘 가서 By yourself? 걸어가서 먹을 거예요. 왜? 걸어서 가면 살이 빠지잖아요. 가서 먹으면 그런 샘샘. 느낌 괜찮죠? 혼자 가신 냄새. 같이 가요. 네. 같이 걸어가서 먹으면 알겠습니다. 역시 먹을 것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선생님.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가 웬스데이인데요. 웬스데이는 어떤 영어를 또 배우죠? 네, 쇼핑 가서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너무 재밌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Everybody, bye!